오우 야아 식당에서 나오는 사이즈에요 식당에서 나오는 사이즈 한 400g 아니 그정도는 아니에요 한 250g 250g 정도? 이야아 어우 움직이는거 봐 어우 이 녀석 이야아 500g 잡아 있어요? 없어? 그만 쓰는데 아아 오우 오우 이야아 아이씨다 어 빠졌다 오오오 오늘이 4월 20일입니다 음료구로는 3월 5일인가요? 3월 5일이구요 오늘 물때가 어 열두물 한꺽 한꺽기 19일 어제가 열매 열한물이었구요 오늘이 열두물이네요 강화도 강화대교가 지금 물이 어 최고조 시간이 08시 48분 하구요 그 다음에 저녁은 21시 02분 어 9시 2분에 강화도가 지금 최고조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10시 40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11시 쯤 에서 어 새벽 1시 사이까지 양화대교 포인트 여의도 포인트가 에 수위가 올라오고 어 물이 멈추는 정수기 이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포인트로 나가서 어 장을 한번 예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아 우리 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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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었다니까 오늘 지금 벌써 접으시네 아 아 새벽에 나와요 새벽에 새벽 몇시쯤 예상 예상하기로 12시 넘어가지고 12시 넘어서요 1시 2시 사이에 1시 2시 사이에 수사님 내일 일 때문에 지금 일찍 접으시는구나 그렇죠 아 시민이니까 아 아 그러면은 자국 얼굴 한번 보여달라그래 아 그래요 저쪽 조사님이 지금 빨간 모자 예 하셨어요 어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사이즈가 좀 크긴 크진 않아요 예 작년에 히라시가 예 많이 안올라왔나봐요 아 작년에 히라시가 알겠습니다 장어 새끼가 안올라와가지고 예 올해는 뻥튀기 장어가 나옵니다 뻥튀기 장어는 뭐에요? 사이즈가 네 작은 사이즈가 초에는 나와야되는데 예 좀 자란거 한 2년 정도 묵은 장어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에 바다에서 한강으로 장어가 많이 안올라왔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때 장어가 예 나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30g 50g짜리 이런게 나와야되는데 네 300g 500g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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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거 볼펜 사이즈 그런게 나와야되는데 작년에 히라시가 해거리 식으로 한해걸로 이런식으로 올해는 작은 사이즈가 안올라오고 지금 중간 2년짜리 2년생 장어가 올라오고 있어요 2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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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가 올라오니까 올해는 작은거 한 마리도 못잡았어 사이즈가 2년생 장어가 나오니까 지금 조간은 새벽역에 정상적으로 해질녘 그 다음에 여기 성산이나 양아 이쪽은 7시 50분에서 8시 사이에 입기를 하는데 평상시 일반적인 패턴으로는 그렇죠 이것도 지금 20분간 한 20년 결과로 보면 한 20분 정도 늦춰진 시간이 예전에는 7시 20분에서 40분 사이에 조가가 있었는데 네 지금 7시 50분에서 8시 사이에 그 사이 그 10분 사이에 소입질이 들어오고 만약에 이때 안 나오면 다 지금 새벽역에 나와요 새벽 알겠습니다 네 조사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다음에 뵈요 네 한마리 하셨다면서요 야 원식아 너는 어떻게 시켰어요 몇 시쯤에 몇 시쯤에 올리셨어요? 10시 저녁 10시? 어 그럼 지금 올리신지 얼마 안됐네 이야 우와 오 상당히 크네요 오 이정도면 와 이야 와 작은게 아닙니다 지금 오 사이즈가 오 야 식당에서 나오는 사이즈에요 식당에서 나오는 사이즈 한 400g 아니 그정도는 아니에요 한 250g 250g 이야 어우 움직이는거 봐 어우 이 녀석 이야 입질은 좀 뭐 어떻게 세기가 입질 세기가 세요 세게 와요? 네 오 초리띠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초리띠를 꺾... 이게 지금 조사님 쓰시는게 이게 이게 경질대 경질대를 쭉 끌고 초리띠를 이 정도를 꺾어서 봐봐요 봐봐요 저 끝할래로 네 그정도? 네 어 아 그러면은 굉장히 입질이 세게 왔네요 전지가 한 5분도 안되갖고 미끼는 뭐 쓰셨어요? 지렁이 지렁이 미끼로? 이야 지렁이 미끼로 저녁 10시쯤 아 입질은 상당히 세게 여러분 이게 드디어 올해 올해 처음 보는 이 양화대교 잠두벙 포인트 그래서 아 이 크기는 아 한 25에서 30 30은 넘 30은 길이가 30은 넘네 40 45 정도 되겠네 그 정도 되고 어 굵기도 아 굵기도 이 정도면은 이야 이게 먹기에는 딱 좋은 사이즈인데요 아 아이 조사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아이 저도 기분이 좋네요 이야 이거 2년선 말하자면 아까 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많이 안 올라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원래는 좀 더 작은게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작은게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초에는 사이즈가 네 작년 먹은게 지금 한 한 50 30 50 구람짜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작은 애들이 그게 뭐 말하자면 1년생 인가요 1년생 작년에 올라온 작년에 올라온 그러니까 아 지금 지금 조사님 잡은게 3년생 2년생 어 2년생 그러니까 작년에 네 한 100g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네 저 살 쪄다가 지금 나오는게 2년산이에요 2년산 2년산 2년산이고 히라시시절 빼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부하해가지고 히라시시절 빼고 아 조그맣에서 빼고 네 그러니까 여기 한강에 산지 2년 됐다고 2년 된거라고 어 근데 아까 그거 지금 조사님 잡은거 잡으신거 꽤 큰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양식상태는 네 한 8개월정도면 5,600g짜리도 만들어 아 사료를 계속 잘 먹이니까 아 근데 자연산은 그 5,600g 정도 될라 그러면은 최소 저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 아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산하고 육질이 틀리다고 육질이 그러니까 분유 먹은 애하고 젖 먹은 애하고 틀리듯이 젖 먹은 애들은 통뼈고 그 다음에 우유 먹은 애들은 저저거 퍼석퍼석 하잖아 이거 그쵸 그거랑 똑같아 아 어쨌든 아주 올해 첫 장어 정말 반갑습니다 예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예 아까 그 지금 바람도 조용하고 예 물도 지금 이제 들어올 시간이고 조사님들이 저쪽에도 어 나와있고 예 오늘 아까 조사님 조언한 것처럼 12시 1시까지 굿타임이 아 나올 타이밍 같습니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소고기 미끼로 뽕돌이 좀 무겁긴 한데 예 미끼를 체비를 했습니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대는 일단 극악쪽 한시방향쪽으로 예 던져 던져놨습니다 자 조사님들 이것도 예 소고기만 소고기만 지금 예 이렇게 세 개를 끼워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두 번째꺼 두 번째꺼 세 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달고 이 대를 지금 대가 지금 약한 거를 큰 거를 라고 왜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밤이 어두워가지고 조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장어를 보니까 마음이 급해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정방향으로 하나를 던졌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자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에 대는 잘 던져 놨구요 아직 이제 방울 소리를 입질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시부터 1시 이 사이에 좀 멋진 입질이 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명 담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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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지금 입질이 지금 왔는데 어 저쪽 끝도 지금 지금 저쪽 끝도 왔다 갔다 합니다 아 미끼는 다 먹어버렸습니다 예 아 안타깝네요 지금 지금 입질이 활발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조사님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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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놓으셨는데 어 어 양화대교 하류 포인트 아래쪽에 물이 지금 거의 뭐 많이 들어왔는데 더 들어올 것 같습니다 물은 움직이지 않고 물 흐름 없구요 어 지금 아마 강화대교 포인트가 지금 만수위 시간이 지금 2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지금 물이 멈추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 지렁이 이끼를 채집을 해 오셨나봐요 채집을 해 오셨고 아 예 어 지렁이 이게 지금 청지렁입니까 아니 저기 까먹 까먹지렁이요 예 까먹지렁이 있으시네요 까먹지렁이에 지금 방금 입질이 왔는데 예 챔지를 좀 늦게 하셨나봐요 아 다시 던져보실 생각이십니다 지금 아 아 아 진짜 신기다 자 오 어우 상당히 멀리 나갔습니다 아 아 이쪽 네 다리 아래쪽 포인트로 이렇게 이쪽 포인트로 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네 아 지금 UCL 레스토랑 이 상류쪽 상류쪽에서 우리 조사님이 아 예 한마리 하셨다고 안해요 야 몇시쯤에 이게 몇시쯤에 아 아 좀 전이 나왔습니까 야 이거 아 지금 다른 조사님들 말씀하시기로는 이 시기에는 이런 정도 짜리가 자주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 이게 이런게 없다고 그러네요 아 아 이거를 말했구나 그러니까 뭐 히라시 아 그거는 이제 완전 실뱀장어 실뱀장어를 히라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아 그거는 양식 할 수 있게 뭐 파는 거 다 풀어주는 건데 네 갖고 가는 분들도 있고 잠자리차 같은 거 가상자리에서 막 장하신 것들 잡아요 이 정도 사이즈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조금 뭐 방생 사이즈 방생 사이즈인가요? 네 아하 좀 아쉽네요 조금만 더 컸으면 이거 몇 시쯤 나오죠? 맨 끝에 저기 계단 앞에 계신 분 네 조금 더 큰 거 잡으셨어요 어 좀 가지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이쪽 포인트 지금 양화대교 당산철교 사이에서 아 야 이거 참 오랜만에 보는 아 아주 그냥 사이즈도 예쁘네요 아 어항이 다 키우는 사이즈 네 어항이 다 키우는 사이즈인데요 아 좋습니다 이야 조금 더 큰 거 한 마리 더 그래야죠 큰 거 잡아야죠 네 아직 수원이 좀 차서 아주 그래도 군데군데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이제 네 어제 그제 좀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좀 따뜻해져요 따뜻해져서 이쪽 조사님도 또 아니 근데 몇 시쯤에 올리셨어요? 아까 오자마자 그때 그 몇 시에 한 8시 40분이나 9시쯤 됐나 8시 40분에 9시? 응 어우 선생님 한번 바닥에 한번 어 이야 어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아 예 아 어우 어우 근데 이거는 이건 드셔도 될 거 같은데요 아 이건 저기 저거 탕 끓일 때 갔다 갔다 지고 넣으면 돼 와 이거 삼계탕 끓일 때 어우 지렁이 지렁이 믿게 쓰셨네요 야 야 야 아주 어우 야 근데 장인은 큰거 잡는데 이건 조그매 아 지금 지금 아 이건 조그맣고 올해 지금 몇 번째 처음에 처음으로 아 올해 처음 척수 하셨어요 오늘 처음 온거죠 아유 처음 와가지고 이것도 힘이 좋아 아 그래요? 아 힘이 보통이야 이야 아니 그 저기 아직도 살아가지고 예 저기 입질할 때 저기 저 저 캐비가 어느 정도나 이렇게 아 예 팍 꺾어 팍 꺾어 팍 꺾었어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도? 이야 역시 장어 어우 장어 이야 어우 조그맣고 그랬는데 그냥 어우 이 정도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그렇게 좋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아 아 이거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 이 이야 내가 저 작년에 잡았을 때 저쪽 건너편을 잡을 때는 이거보다 한 장 크지 그니까 그 그 이 이 이 이 정도 그 시기에 작년에 한 5월달쯤 5월달쯤 아 5월이면 지금 이제 4월 말이니까 작년에는 얘기 잡았는데 이건 커 그대는 와 크네요 예 한 400g 정도 400g 정도 되는거 이야 이건 이제 200g도 안될거 같아 아하 그래도 아 야 왜요 뭐 어우 좋습니다 아 아 아 1시 가 넘어가니까 확실히 물이 지금 아 뭐 카메라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물이 지금 예 엄청 흐르네요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아 아 그전에 좀 일찍 나왔어야 되나요 물때 하고 좀 다르네요 끝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우 오우 이야 아이씨다 어 빠졌다 오오 아 늦은거 같다 빠진거 같다 이러고 맥이면 죽여버릴꺼야 맥이 아니었어 맥이하고 느낌이 틀렸어 아아 아아 발이 끊긴거 같은데? 예체 15년 전 대신 오우 아우 맛있네 그러게요 아 아깝습니다 아 죄송해요 진짜 무거웠는데 이야 아 아쉽습니다 나오겠죠 뭐 아 다음번 대물 네 알겠습니다 네 한시 반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조사님들은 들어가셨고요 다 출소하셨고 물 흐름은 굉장히 빨리 물이 빠지기 시작하네요 지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더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켜니까 안 보이는데 여기 요게 지금 목성이 목성이 지금 이게 목성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네요 목성 밑으로 방울이 좀 딸랑딸랑 울려줬으면 좋겠는데 소식은 없습니다 밑밥을 소고기 참기름만 쓰다가 지금 지렁이를 달아서 다시 투척을 했습니다 역시 지렁이가 대세 일수도 있다 소고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던지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영천 대구가 30도 넘었답니다 이 정도 날씨면 물도 좀 따뜻해지고 해서 자 움직임이 활발해서 아까 주사님들 잡으셨는데 전 좀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물때 하고 이렇게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던지는 포인트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넘어가고 있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렁이와 참기름 소고기를 끼워서 다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본적인 문제는 로드와 어 포인트를 읽지 못하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님이 쓰시다가 풀숲에 감춰놨던 것 제가 꺼내서 몇 마리 썼습니다 원위치 시키고 가겠습니다 아시죠 위치는 어딘지 2시 반이 넘었습니다 예 음 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접을 때는 확실히 딱 접어야 되는데 참 이게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또 다시 던졌습니다 아 아 참 아 저녁이 되니까 춥긴 춥습니다 안장에 물이 맺혔네요 물이 맺혔네요 아 날도 춥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진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다음번을 기약하겠습니다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있다 아 아 3 2 3 3 배터리도 다 됐습니다.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지도 않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도전해봤는데 다음번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